안녕하십니까 코딩해신 현식입니다. 오늘은 i2c lcd의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된 문장을 표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i2c lcd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된 문자 표현하기 입니다.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노보드, 두번째 i2c lcd, 세번째 케이블 4가닥 입니다. 구성 방법은 lcd모듈의 그라운드를 아두이노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두번째 lcd모듈의 vcc를 아두이노 5볼트에 연결합니다. 세번째 lcd모듈의 sda를 아두이노 A4에 연결합니다. 네번째 lcd모듈의 scl을 아두이노 A5에 연결합니다. i2c lcd는 총 32글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액정은 2차원 배울로 맨 위 좌측이 0,0 맨 아래 우측이 15,1로 표현합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컴파일과 업로딩을 거쳐도 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변저항을 조정하시면 화면 밝기에 따라 글자가 나타납니다. 네 지금부터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2c inter-integrated circuit lcd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한 문자 출력하기입니다. 문장 입력 시 두 문장을 입력하되 반드시 thrash로 구분합니다. hd-44780 호환 lcd를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셔서 hd-4478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검색이 됐죠. hd 쭉 밑으로 내려가서 hd-44780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설치되면 그 다음에 shopincludewire.h 모든 라이브러리죠. include hd-44780 h include hd-44780 h 모든 세 문장이 hd-44780을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d-44780 underbar i2c exp를 lcd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lcd로 명령에서 사용하면 되고요. void setup에서 시리얼.begin 시리얼 모니터를 9600보호로 선언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cd를 시작하는데 lcd를 16 곱하기 2 바로 32이죠. 32 글자를 지정해서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void 루프에서 if 시리얼.available 시리얼 모니터에 글자가 입력됐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lcd 모니터를 클리어하고 여기 그 얘기고요. 이거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string text equal serial.read string until 이게 바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받은 문자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입력받은 문자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ger idx1 equal 텍스트에 index of 괄호 열고 thra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자 중에 입력된 문자 중에 thrash를 찾아 위치 값을 index1 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ve a nice day 하고 thrash 하면 have a nice day thrash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그게 16 글자다 그러면 16이라는 여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index2 이 idx2는 텍스트의 길이 총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자를 have a nice day thrash good luck to you 였다면 전체 글자 수 예를 들어 32 글자로 가면 32가 여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ring text1 은 뭐냐면 이거 바로 입력받은 텍스트에서 그 이 처음부터 첫 글자부터 스트레시 전까지를 잘라내는 문자 중 스트레시 직전까지를 텍스트1에 저장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lcd 모니터 위에 표현할 그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텍스트2는 뭐냐면 그 스트레시 다음부터 끝까지 이걸 또 텍스트2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lcd set 커서 커서를 커서를 첫 번 여기 제로는 1위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1위를 나타내고 첫 번째 라인에 첫 번째 칼럼에 커서를 위치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시면 혹시 모르신 게 있으면 아래 그 댓글에 달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업로딩 하고요. 실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컴파일 중이고요. 업로딩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Have a nice day Good luck to you 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Good luck to you 를 입력해 봤습니다. 네. 지금 LCD에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셨습니다. 문정을 바꿔서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가 보이시죠. 이렇게 32글자 내에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셨고요.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소스는 아래 링크를 걸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